아 너무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언니 키고 있었어? 어 뭐야? 어렸다 어렸다 어 자르피스 하려고 망한 수사 너무 예뻐 언니 언니는 포토스포 해놓은 것 같아 진짜 얼짱 얼짱시대 얼굴을 굽히자 언니 여기 봐 괜찮냐 우리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얼굴 안 대봤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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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또 체크피 와 진짜 너무 웃기네 와 귀여운데 언니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숨이 너무 웃기나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